이번 시간은 개발 및 관리론에서 숲길 두 번째 일이죠 부동산 관리가 있는데 관리는 실상 시험상에서 문항이 한 문항 정도 형성이 되면서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리가 작년에는 안 나왔고요 재작년하고 또 그 전에 하고는 계산 논리가 한번 등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되게 출제를 한 게 아닌가 여기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몇 가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관리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관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크게 자가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가관리를 우리가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관리 방식으로요 예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한 2층 정도의 규모의 소규모 건물은 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가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관리 방식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장점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기밀 유지는 아주 잘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주자하고의 소통도 잘 되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강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관리 업무의 타상화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업무 행위에 아니라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타성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자가 게으를 타자니까 관리할 때 게으름을 필 수 있다 이거죠 자기 거니까 이번 달에 안 하면 다음 달에 또 하면 되지 고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위탁관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외주관리이자 간접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관리를 하게 되니까 뭐는 방지가 되냐면 관리 업무의 안일화 즉 타성화가 방지가 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무슨 회장 사모님의 갑질 무슨 이런 게 나왔을 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종사한 사람들이 밖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얘 장점이 얘 단점 얘 단점이 얘 장점으로 서로 크로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혼합관리는 우리가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인 관리인데 여기는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했을 때요 자가관리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결합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위탁을 줄 때는 여기는 모든 거를 위탁을 준다 그러면 여기는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나 경비 등을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법률적인 관계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만 운영이 되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두 개를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을 잘 해놓지 않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방식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관리가 있냐면 자산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역별 분류 또는 내용적 분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관리자가 소유자의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결정하거나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을 하거나 또는 매입 및 매각 관리하거나 포트폴리오 관리 등과 같이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자 적극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출제가 이렇게 해도 두 번 나온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또는 위험 관리라든가 또는 매입 매각 관리라든가 이거는 무슨 관리에 대한 내용이냐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단에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기억하실 거는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은요 이게 자산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분류 중에서는 여기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와 자산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주로 얘만 언급이 됐던 거죠 임대차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임대차 활동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임차인을 선정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이나 일치성이 있죠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적합성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전부 클리닉 건물인데 1층에 공업사가 들어가 있거나 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그죠? 진료를 보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적합한 그런 건물에서 공구상들은 공구상 길이게 쭉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를 중시하냐면 가능 매상고를 중시하죠 왜냐하면 수익이 나와야 임대료도 제때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매장용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총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조임대차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관리비 정도 부담하겠죠 나머지 거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이런 거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순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 임대료만 정해놓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을 또 별도로 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대료를 조금 낮춰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매출이 신장이 되면 신장된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적인 임대료로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원래 기본 임대료를 한 120만 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매출이 2천만 원일 때 얘기고요 만약에 매출이 추가가 되면 추가되는 매출액의 4%를 추가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언행과 매출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초과되는 임대료가 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한 4%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4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40만 원과 120만 원을 합쳐서 임대료는 160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과서들의 예가 있었는데 내용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계산 문제로 활용하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시험에 그런 식으로 113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어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입분기적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죠 전년도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입분기적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분양면적당 5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분양면적이 얼마냐면 1,000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평방미터당 5만 원을 우리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본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면요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5,5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초과임대료율은 몇 프로냐면 5%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요 평방미터당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초과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거기 우리가 보셨을 때 5,000만 원인데 5,500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500만 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초과임대료율 몇 프로냐면 5%잖아요 이걸 할인하면 1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매출액은 분양면적 평방미터당 30만 원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0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1,000에 대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3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3억 원에서 초과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 1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준 거라는 얘기거든요 5,000만 원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3억에서 1억을 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억에 대한 부분이 초과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1억에 5%면 500이겠죠 그래서 5,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두 번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또 이걸 가지고 구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비율이 임대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활동의 업무 중에서는 임대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유지활동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유지활동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학교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예방적 유지활동이에요 이게 사전적 유지활동이고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일라든가 각종 전기 설비 이런 거 이거는 일상적이라고 해서요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수거 이런 거 하는 거 얘기하고요 대응적인 것은 사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등이 파손이 됐거나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대응적하고 예방적하고 지문을 바꿔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마케팅에 대한 것을 보셨을 때 지금까지 시험상에서는요 이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95% 이상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라는 것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요 토지 건물에 따른 분양 마케팅이 있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중개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치 아시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에 대한 대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에서는 시험상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공급자 누구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공급자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이렇게 해서 제목만 바꿔서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전략이 ST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P에 보면은 S라는 게 마켓 생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할 때는요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 면적이 좀 적은 애들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이런 애들의 계층은 시장을 세분할 때 주로 20대 또는 30대 그죠? 독신 가구나 이런 사람들의 시장을 갖다가 주로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장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한 시장에서 우리가 타켓팅이라는 거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류된 시장 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그죠?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을 때요 연령대에 따라서 출시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공략하는 예를 들어서 계층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 제품하고의 차별화를 도모를 해야 돼서 도모를 통해서 소비자의 인식에 이게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회사 제품은 진짜 AS는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기업들마다 품질의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잘 만들어요 그럼 다 잘 만들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AS는 얘기가 훨씬 낫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걔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가전 같은 경우에는 TV를 S사 걸 사면 나머지도 다 S사 걸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S를 받기도 왠지 편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도모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도모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관점에서 나가는 게 우리가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네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해요 그쵸? 이거를 또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박스로 여러 개 항목을 준 다음에 그 중에 마케팅 믹스 전략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품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설계나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 공간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갖다가 같은 공간에다가 안에서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고가 전략이 있고 저가 전략이 있고 시가 전략이 있고 차별화 전략 이런 등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115페이지 상단에 가격 전략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고가 전략을 쓸 때도 있고 저가 전략을 쓸 때도 있고요 시가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층이 한정돼 있을 때 소수의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백억대 몇십억대 이런 것들은 고가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남들과 차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저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렇죠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근데 자금 회수는 또 빨리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저가 전략을 쓰는 것이고요 시가 전략은요 이게 내가 프라이스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 가격을 내가 먼저 선점했으면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할 수가 있고 내가 후발 주자로 들어가면 경쟁 업체가 정한 시장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가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층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방위 등에 따라서 가격을 분양가를 달리 두는 방식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양대행업자라든가 아니면 중개업자 있죠 여기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매 촉진인데요 이거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광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경품 제공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광고 등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자들을 이탈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소비자들을 비탄력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광고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경쟁 기업들끼리 싸울 때는요 경쟁 사이에 있는 고객들을 뺏어오는 것에 마케팅을 주로 했다고 그러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기존 고객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죠 뺏어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구조를 따지면 우리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통신사 CF싱에 보면 절이 배경이 되고 스님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막는 CF가 나오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갖다가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광고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라는 것은 이거는 광고주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에서 홍보성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내주는 거죠 기사 등을 그리고 인적 판매는 사람들이 직접 팜플렛 등을 나눠주면서 유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품 제공이라는 것은 당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 계약을 체결한 분에서 한 해 추첨을 통해서 경차라든가 전기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경품 제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종류가 네 가지인데 영문에 대한 것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가게 되면 얘가 포지션이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P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바꿔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한글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목 정도만 하시면 무난하게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건 수요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소비자의 니드를 확인을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광고 컨셉을 잡아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을 해요 먼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상품의 제품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개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야지만 제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에서 일단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개그맨 했던 양반이 신문에 5단 통광고에 그렇죠 거의 벗은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나와서 며칠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린 게 조금 밖에 없는데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날 돌사진 않아 올라온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광고를 가지고 도대체가 뻔한 것 같으면서도 호기심이 느끼면서 그렇죠 저게 과연 뭘까 그 양반이 그 당시 했던 게 속옷 브랜드를 론칭해서 그걸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갖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고객점의 마케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 팔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행해지니까 거기에 맞는 컨셉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이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품은 출시를 안 하더라도 기업 이미지를 좀 더 좋게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분양을 안 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따뜻함, 행복함, 화목함, 편안함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즘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꼭 하지 않더라도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의 광고는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분양을 딱 한 번밖에 못 받을 때 자사 브랜드로 유도하게 사는 것이 이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한번 각인이 되면은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유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본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자발적인 연쇄 반응을 우리가 노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입소문을 갖다가 많이 유발하는 경우죠 그래서 영화라든가 왜 가수들이 발표한 노래도 역주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케팅에 대한 효용이 상당히 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래 많이 활용하는 게 핀셋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특정한 고객에 의한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VIP 고객 있죠 또는 VVIP 고객 그 사람들의 딱 원하는 것 있잖아요 컨셉 그게 딱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제품 하나의 판매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팔리게 되면 자잘한 거 몇 개 받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핀셋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코즈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가치에 정략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경제적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버릇돈을 다 우리 기업의 이익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걸 높일 때는 이런 방식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얘네가 거의 나왔고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핀셋 마케팅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로 정리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숲길의 마지막 길이죠 감정평가론의 숲길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론은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6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예전에는 2개, 3개, 하나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요즘은 여기서 하나에서 한 2개 정도예요 여기서 2개에서 3개 여기서 1문학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요 감정평가 방식 안에서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정의, 기능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상의 분류죠 이 분류 관계에서는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분류한 걸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감정평가상의 우리가 분류 기준을 하게 되면요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는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주실 거는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은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가치 원칙에서 시장가치의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것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얘는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냐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한정된 시장 그러면 제한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출제할 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최고 가격이다라고 보면 틀리는 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여기 이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얘는 이미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답으로 유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얘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얘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구하냐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상가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병원도 있을 수가 있고 호텔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의 가치는 일반적인 주변 건물하고는 용도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걔도 최유의 이용 상태라고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예외는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현황기준 원칙이에요 이 현황기준 원칙은요 원래는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해야 돼요 기준시점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해야 돼요 그 상태에 만약에 토지상의 건물이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그냥 그 상태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시점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가 있으면 그냥 이 상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다 항상 합법적 이용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예, 현황기준 원칙에 대해서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평가가 뭐냐면요 표준지 공시가 평가할 때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요 항상 낮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토지상에 보게 되면 기준점이 현재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토지의 최유의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잖아요 건부지일 때라도 그냥 낮이 상태로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항상 낮이 기준에서 평가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현황평가 밑에 조건부 평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다른 상태를 가정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기준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기준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얘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의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거기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한부 평가라는 건 이런 거죠 다음 달에 주변에 지하철 공사 있는데 드디어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달이면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공정률이 거의 99% 됐다는 얘기잖아요 확실시 됐을 때는 기한부 평가를 쓸 수 있고요 소거평가라는 것은 기준시점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토지 수행에 따른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의 보상평가가 별로 정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가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소거평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언급이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래서 평가는 개별적으로 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얘도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는 일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괄 평가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분리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괄 평가할 때를 이걸 일단지 평가라고 해요 앞에서 용어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일괄 평가라는 거고요 구분 평가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됐으면 구분해서 그렇죠? 한 필지 안에 전면은 상가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용도가 틀리면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분 평가라는 것은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는 대상 물건에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은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가 만약에 한 150평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거 5평이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는 평가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토지만큼이 도로의 수형이 되면은 보상평가라는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서 얘네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가치이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의 정의를 보면요 아담 스미스의 정의가 있고요 어빙 피씨의 정의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요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특정한 재화가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어떤 만족감이 있죠 이게 있었을 때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만족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밥주걱이 있잖아요 이게 내 손대가 오래 묻어서 난 얘가 참 좋아 라고 얘기하더라도 밥주걱이 만약에 시장에서 중고로 팔려고 내놓을 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0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효용이라는 게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가 부여가 됐을 때 이제 교환 가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 재화가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재화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어질 때는 물물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논리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천원이라는 얘기는 그 물건의 가치도 역시 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119페이지 상단에 가면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의 본질이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면 모두 높아진다 가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지는 케이스 있죠 여러분들이 인플레 배우셨을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디플레 상태가 돼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반대되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 불균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치는 이 가격은 가치의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더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초과인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경쟁에 의해서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런 요건을 얘기한 거고요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제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이 사람은 구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지불된 실거래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에서 지불됐으니까 얘는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불된 금액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무슨 가치라고 그러냐면 현재 가치고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이거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 있으면 이게 오늘 오전에 거래된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의 만약에 과세 가치를 추기할 때나 이 물건의 보험 가치를 추기할 때나 이 물건의 투자 가치를 추기할 때나 평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은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가격이 현재의 값이고 가치가 이게 가치가 현재의 값 얘가 미래의 값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을 구분은 하지는 않고요 시험상에서 같이 묶어서 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가치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먼저 제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효용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시소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 하나 구별해 주실 거는 이거 세 가지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 이전성은 법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전성에 대한 게 경제적 측면이라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건 부동산 학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효용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과 같으면 쾌적성이나 또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얘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 시소성이라고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또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걸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성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일반 상품과 같으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지불하기만 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지만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허가가 안 되면 권리의 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얘가 시험상에서 한 3번인가 나왔어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나 구별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죠 의의가 있죠 박스에 120페이지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 밑줄 치고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죠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 가치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지역,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도 한 두 번 또 따로 또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요인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전국의 부동산 가치에 또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면요 이 요인이 축소가 돼서 특정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거는 토지와 건물과 같이 개별 물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단, 여기 가면 지역 요인이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걸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을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건의 적용을 다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날씨도 같이 비가 오면 같이 우산 써야 되는 지역이고요 애들 같은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는 전철역 같은 무슨 역에서 내려야 되고 이런 요건이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요인을 그래서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 등에서 계산 논리를 쓸 때 지역 인근 지역에 소지한 사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구별하시고 용어 알아두시면 돼 있고 위에 거 세 가지는 경제적, 그거는 법률적인 측면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치의 원치,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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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